4장 5. 황금이 오물 취급을 받고 순금이 쓰레기처럼 버려지다니 진귀한 보석이 길거리에 나뒹굴고 보석이 시공창에 처박혀 널브러지다니 전에는 금보다 더 귀한 대접을 받던 시온의 백성이 이제는 옹기장이가 손으로 만든 싸구려 질그릇 흔해 빠진 국그릇 밥그릇 취급을 당한다 승냥이들도 제 새끼를 돌보고 젖을 주어 먹게 하건만 내 백성은 광야의 타조들처럼 제 아기들에게도 잔인하구나 아기들이 마실 것이 없어 혀가 입찬장에 달라붙는다 어린아이들이 빵을 달라고 애원해도 부스러기 하나 주는 자가 없다 최고급 요리를 즐기던 자들이 먹을 것을 찾아 거리를 헤매고 최신 유행 옷을 걸치던 자들이 입을 것이 없어 쓰레기 더미를 뒤진다 내 사랑하는 백성의 죄악은 소돔의 죄보다 더 악하다 그 도성은 한순간에 멸망했고 아무도 막지 못했다 화려하고 고귀했던 귀족들 전에는 혈기왕성했지 건장하고 혈색 좋았으며 수염도 조각 같았다 그러나 지금은 꺼무스름해져 거리에서 아무도 알아보지 못한다 몸은 막대기처럼 마르고 피부는 낡은 가죽처럼 메말랐다 굶어 죽기보다는 전쟁터에서 죽는 편이 낫다 먹을 것이 없어 서서히 아사하기보다는 싸우다 부상을 입고 전사하는 편이 낫다 자애로웠던 여인들이 자기 아이들을 삶아 먹었다 내 사랑하는 백성이 폐망했을 때 성읍에 남은 유일한 음식이 그것이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노를 크게 터뜨리시고 불같은 진노를 퍼부으셨다 시온의 불을 놓으셔서 잿더미로 만드셨다 땅의 왕들 자기 눈을 의심했다 예루살렘의 오랜 적들이 보무도 당당하게 성문을 통과해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만국의 통치자들이 경악했다 이는 다 그녀의 예언자들이 지은 죄 때문이다 그녀의 제사장들이 저지른 악 때문이다 그들은 선량하고 순진한 백성을 착취했고 그들의 목숨을 빼앗았다 그 예언자와 제사장들 이제 눈먼 자들처럼 거리를 헤매고 다닌다 추잡하게 살아 더러워지고 때 묻은 그들 헛되게 살아 황폐해진 그들 넝말을 걸친 채 지칠 대로 지친 모습이다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고함을 지른다 냉큼 꺼져라 이 추악한 늙은이들아 얼른 사라져라 연병 같은 놈들아 성읍을 떠나야 하는 그들 갈 곳 없이 떠돈다 아무도 그들을 받아주지 않는다 고향에서 쫓겨났듯 어딜 가나 쫓겨난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을 흩어버리셨다 더는 그들을 돌보아 주지 않으신다 제사장들과 관계를 끊어버리셨다 장로들에게 관심을 꺼버리셨다 우리는 눈이 빠져라 도움이 오기를 기다리고 기다렸지만 헛일이었다 막루를 높이 세우고 도움이 나타나기를 기다렸지만 허사였다 추적자들이 우리를 잡으러 다녔다 안심하고 거리를 나다닐 수 없었다 우리의 끝이 바짝 다가왔고 우리의 날수가 다 찼다 우리는 죽은 목숨이었다 그들은 하늘의 독수리보다 빠르게 우리 뒤를 쫓아와서는 산에서 우리를 몰아붙이고 사막에 매복하여 있다가 습격했다 우리 생명의 호흡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인 우리 왕이 그들이 파놓은 함정에 빠져버렸다 우리는 그의 보호 아래 살 거라고 늘 말했지만 헛말이 되었다 오 에도마 어디 한번 실컷 좋아해 보아라 우스에서 마음껏 즐겨 보아라 머지않아 곧 너도 이 잔을 마시게 될 테니 하나님의 진노를 마시는 것이 어떤 일인지 하나님의 진노를 마시고 취했다가 발가 벗겨진 채 깨는 것이 어떤 일인지 너도 곧 알게 되리라 시온아 너는 다 받았다 받아야 할 벌을 모두 받았다 너는 다시 사로잡혀 가지 않으리라 그러나 에도마 너의 차례가 오고 있다 그분께서 너의 악행을 벌하시고 너의 죄를 만천하에 드러내시리라